저기... 뭐하니? 아, 장석하고 있던 것인거에요. 장석하고 있던거. 아, 저 근데 아직 고정기 있어요. 아, 저한테 맞았어요. AK라서 고정기야 나. 어? 아, 또 핵. 아. 핵이라고요? 네, 아... 어머님, 저희 그냥 수류탄 갖고 자살할까요? 아, 싫어요. 아... 역시. 긍정롤. 연사핵 맞았어요. 여기 언덕 올라가자마자 가까워요. 나 틀렸어 연막 저해요 야 이 새끼들 핵 쐬지마 이것들아 어? 어떡하지? 그러네 핵이네 저 새끼 저거 혜큐가 핵인가? 아니 어쨌든 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초만에 뚜두둑 하고 죽었어요 다 맞고 어디에요? 모르겠어요 거기 돌 아미님 돌 올라가자마자 맞았어요 아 그래요? 네 여기 지금 사리고 있죠? 8명 남았는데 4대 상관? 아 이거 핵 4대 상관 설마? 핵 스쿼트 4대 상관 아 저기 있네요 210 방향 210 방향 저 돌 있는데 나무랑 돌 있는 방향 아 확인 돌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아 사디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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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디에요 이거 사디는 kunna 4대 상관 νη이 근데 우리 이러면 근접전 해야되는데? 맞는데 왜 안죽지? 왜 저는 안죽을까? 그러게요 지금 나무 안 맞어 우리 이거 안줘 이거 선택받은 사람이시네 나 진짜 장난해 이거 돌 끼고서 내려가셔갖고 어 소울님도 맞는다 월핵 월핵 맞아요? 딴 데 붙은 거 딴 팀 아니야? 아 포! 아프잖아 죽어요? 아 이거 만약에 맞으면 이거 에바 참치 월핵 맞죠? 네 땡겼어요? 네? 여기서 맞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? 아 고마워 맞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4대 1인데? 아 야 우리 팀 한 명이 죽었구나 3대 2에요 마지막 때린 줄 마지막 야 이거 치킨 각이었는데 핵만 이여면 근데 뛰어야 하는데 일단은 일단 달려보자 아니 내가 지금 2배라서 아 제시씨 8배 있어요 8배 있었는데 8배 못 써요 4배 내가 4배 줄까 4배도 어려워 그러면 뭐 배율 아예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? 2배 쓰잖아요 2배 네모님 달려요! 총 접고 달려요! 어 있다 아 에바 참치야 어디야?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에미설 한 방에 맞춰버린다고 아 진짜 여기 싫다 저 버리시고 행사 행사 하세요 와 어디야? 저 앞에요 밑에 밑에 있어요 120방이요 120방이요 어 이거 죽는다 렘은 왜 끌린 건가? 아니요 달리고 계신데 자기장 사망 죽겠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 아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 저 킬캠 좀 볼게요 아이고 전 제접 좀 할게요 핵 맞나 근데? 핵 맞겠죠? 맞아요 월액 월액이란 반동액 끌액이 새끼지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조례되고 쏘네 아 우와 어 말도 안 돼 그냥 나무한테 쏘는데 나 죽었어 네 저도요 아 근데 이거 뭐야 이 씹새끼들 아 모르겠다 핵이면 핵인거고 아 머리 아파